이렇게 보면서 좀 느끼는 안 들었어요 좀 피곤하더라구요 어제 조일 찍어서 고맙습니다 어제 한시 반정도 봤는데 찍었네 그래 너한테 찍었지 끝나고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어제 조일이 찍었더라구요 하지만 신극은 들어줬다는 것 진짜 어떡해 큰일났다 진짜 그냥 서울으로 와 치욕을 어떡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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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해야 얼마 안 나왔습니다 뭐 예 수업을 거일 아니에요 우리 사진들을 지금 능고 있어요 하자마자 어 맞다 좀 이별 이라 오기는 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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